오늘 강의 주제는 바로 이번 신속통합기획재개발의 최대 수혜지역은 바로 이곳이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보도 자료를 좀 살펴보면 기사에서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최근에 빌라 상승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아파트보다 더 많고요 가격 상승폭도 거의 최대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허름한 주택가 빌라촌이 앞으로 정말 명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서울 빌라 매매가가 월간 상승률 1%대로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난해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중요한 건 올해 들어서 작년보다 매매가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파트 가격 다들 아시는 것처럼 너무 많이 올랐죠 그리고 대출 규제도 심하고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서울에 공급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나옴으로 해서 빌라 거래량뿐만 아니고 매매가가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라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이유 말씀드렸죠 아파트에 대한 대체제 또 아파트에 대한 규제 아파트값 너무 많이 비싸고 전세값도 급등을 하다 보니까 아 그럼 아파트는 사기 어려우니까 빌라라도 사자라는 실수요자도 있지만 어떤 지역은 앞으로 이 지역이 빌라촌에서 아파트 단지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몰려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빌라가 많은 강북권 연립주택 빌라 가격이 3억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도 지속적으로 계속 늘고 있고요 앞으로 서울권역 특히 역세권 지역의 입지가 좋은 지역 또는 개발 호재가 있거나 앞으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은 앞으로 지속적인 매매가 상승과 거래량이 이뤄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서울권역의 핵심적인 지역의 빌라 매매가 상승과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번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의 최대 수의 지역 어디일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정말 대박을 터뜨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회사 자체적인 투자 또는 제가 투자시켜드린 많은 지역들이 추진연회가 구성돼서 이번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내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언론 또는 투자했던 분들의 연락들을 받아볼 때도 정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에 열기가 뜨겁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매물이 없습니다 가격을 떠나서 매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지역이 조만간 재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누가 매물을 내놓고 팔겠습니까 그만큼 정말 열이 또 그런 시세가 상승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하면 정말 좋고 확정이 되면 대박이 터질 것 같은데 과연 이번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의 최대 수혜 지역 어딘지 알아볼 수 있겠고요 그 지역은 바로 이곳이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의 최대 수혜 지역이 어딘지 알아볼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대박조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보도자료 잠깐 살펴드리면 오세훈 시장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바로 신속통합기획이고요 정말 대박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서울시에서 전폭적인 행정지원과 개발의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즉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요 공공이 하는 게 아니고 민간 과거의 재개발 방식으로 해서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공주도 방식의 개발은 지구 지정이 확정이 되면 매매가 거의 힘들어집니다 사고 팔고가 어렵겠죠 그리고 또 입주할 때까지 매매도 어렵고 또 시세 차익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언제든 사고 팔 수 있다 또 민간 방식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시공사 브랜드 대단지의 선택권이 따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들 거의 서울권역에 입지가 좋으면서 낙후되어 있으면서 또 동의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 거의 60군데 정도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올 연말에 12월 달에 한 구별로 해서 토탈 종합해서 한 25개 군대가 선정이 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 지역들을 좀 말씀드리면 종로구, 용산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구로구, 강남구, 관악구 등 보시는 것처럼 서울 지역 골고루 다 퍼져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건축 지역도 일부 지역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재건축 보다는 이번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말 그대로 재개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도심권, 강북권역에 노화된 주택가를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개발해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재개발 예전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 기본이 10년, 15년 정말 기다리기 정말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구역 지정까지 평균 5년 정도 걸렸던 시간이 신속통합기획으로 하면 2년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사업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과거에 10년 이상 걸렸던 게 5, 6년, 6, 7년 안에 입주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인센티브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서울시에서 저층 주거지, 빌라나 단독주택이 있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을 최고 충수를 제한을 풀어서 25층까지, 즉 2종 일반 지역은 충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로 짓기가 어려웠는데요 25층까지 아파트로 개발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정말 입지가 좋은 지역 중에 역세권이면서 단독 다가구 빌라가 오래된 주택들이 섞여 있고 주민들이 이 지역, 우리 지역, 우리 집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열의가 있는 지역은 앞으로 재개발이 정말 빨리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지역에서 정말 재개발의 열의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대박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속통합기획재개발의 최대 수혜 지역 어디일까요? 바로 1번 광진구 OOO인데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추천드렸던 바로 자양동입니다 왜 자양동이 최대 수혜 지역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입지가 최고입니다 왜 그러느냐 한강변을 남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이고요 일부 지역은 재개발을 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도시재생산업이라고 해서 재개발을 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과거에 박원순 전시장 있을 때는 하지만 이번에 도시재생산업 지역도 재개발할 수 있게끔 규제를 풀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개발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블역세권역에 청담대교, 영동대교만 넘어가시면 바로 강남의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바로 옆 지역이 옆 동네가 성수동 정말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고요 삼성동 잠실 마이센터의 배우 주거단지이면서 더블역세권 한강병 브랜드 대단지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이런 재개발 사업에 가장 큰 수혜를 얻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투자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광진군 자양동 과거에 재개발을 추진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진행이 제대로 안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속통합기획재개발에 합류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은 추진회가 벌써부터 구성이 돼서 동선을 거뒀고요 일부 지역은 30%를 넘겨서 거의 50% 가까이 지금 동의서를 거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이미 했고요 향후에 개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세 번째로 재개발 추진원향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자양동이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 지역 그중에서도 특징이 있는 지역들 개발에 열기가 있는 지역은 이미 추진원회가 구성돼서 동의서를 거둬서 30% 최소 동의율도 거둘 뿐만 아니고 이미 제출을 했고 추가적인 동의서를 많이 거둬서 이번에 공모에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광진구 자양동이 이번 신속통합기획재개발의 가장 큰 수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자양동 지역 추천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셨는데요 이번 동의서 또 다 내신 상태고요 그럼 세 가지를 알아볼 텐데 광진구 자양동 어떻게 접근하고 투자를 해야 될지 첫 번째로 신속통합기획재개발 확정 가능성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드렸죠 추진원회가 올 초에 벌써 생겨서 동의서를 30% 이상 걷고 지금은 50% 이상 걷어서 확정 지으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가능성이 크다 적다 엄청나게 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지금 투자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만 지금은 투자를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된다 왜 그러느냐 신속기획통합재개발의 공모일이 지난달 9월 2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권리산정기준 즉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일 자체가 9월 23일이고요 자양동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이 이번 12월에 선정이 되면 9월 23일까지 집을 갖고 있던 분에 한해서만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지금 투자를 해서 소유권을 다음 달 다다음 달에 가져가신다고 하시면 아파트를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12월까지 투자를 하실 분들은 12월까지 선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계속 넉넉히 기다리고만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또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냐 바로 세 번째 마지막 이렇게 투자하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자양동에서 재개발이 거의 확실시 되는 지역은 투자를 하시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안 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12월 말까지 선정되는지를 보시고 투자해야 되고요 대안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양동에서 개발이 될 수 있는데 추진연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부터 추진연회가 구성돼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을 선정하셔서 투자하시는 것이 입주권에 대한 청산 리스크도 없고요 아직까지는 추진연회가 구성된 데보다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거의 1억 5천 가까이 저렴하기 때문에 실투자금도 작고요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으면서 내년부터 추진되는 재개발의 확 그런 가능성을 얻어갈 수 있다 왜 그러느냐?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이런 신속 통합 기획 재개발이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해마다 시작이 될 겁니다 내년에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떠올릴 수 있는 지역 또한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찾아서 투자하시면 리스크는 줄이시고 시세 차익도 얻으시면서 입주권까지 얻을 수 있다 그런 지역은 저희와 함께 말씀을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광진구 자양동 이야기 들었을 때 나도 투자를 좀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언제 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생각해봐야 될 요소들을 짚어주셔서 저도 갑자기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 투자 방향 어떻게 좀 설정해보면 좋을까요? 네 핵심적으로 심플하게 세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 통합 기획 재개발 최대 수혜 지역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광진구 자양동 한강변의 마지막 남은 개발 예정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리스크가 있습니다 9월 23일 공모일 기준 권리 산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제거하고 앞으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시세 차익 및 리스크는 없애면서 시세 차익도 크게 얻어갈 수 있고 지금 추진회가 구성돼서 진행하는 지역은 한 15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이 지역은 2000세대가 넘는 매머드급 대단지 더블 역세권 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오히려 더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 있다 이런 지역을 찾아서 투자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지역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지역은 저희와 함께 말씀 나누시고 임장호 활동을 통해서 투자를 하실 때는 리스크는 없앨 수 있고 시세 차익과 정말 2000세대가 넘는 브랜드 대단지 한강변의 명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